에이피피스토르 피 안달지? 예에 에이피피스토르 에이피피스토르 삐져라 아 렉걸려 너 차 안몰거지? 예에 다 됐나? 한명? 한마리? 앞에? 여기다 꽃꽃꽃 꽃꽃꽃 가자 내가 운전할게 무거형 뭐해 뭐해야 미스터 너 뭐해 이거 GTA에다 노를 집어넣으면 라디오로 들을수있지않나? 그럴리가요? 아 있어요? 근데 분명히 파일 변환하고 그래야될텐데 MP3 그냥 들어가요?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을 개판으로 아니아니 잘 만든거지 잘 만든거지 뭐 또 변환해서 넣지않나? 앞에 차오는거 막아줘 아 보조바터리 노래 좋고 이거 누나가 쓸수도 있네 이거는 아이폰은 충전건은 계속 계속 휴eed된거 가 가 운는 나가 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거 여보세요? 유스턴 여보세요? 왜요? 왜 저 둘 말이 없어? 아이 그걸 답을 하면 어떡해 내가 봤을 때 킴본드 저거 마이크 한 번 뺐다 켰다 아니면 껐다 켜든지 답을 하면 어떡해 아이 전화 갖고 왔잖아 아이 오 이거 뭐야 왕따 시키는 거 뭐야? 해상도 1980 대 1080이요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거는 1280에 700이싱으로 나가자 아 유스터님 킴본드한테 튜토링 받으면 안 되는데 아이 저 안받아요 저 나가 왜 야 이거 내가 또 집에 가서 또 받아야 되는 거야? 네 15분 남았다 8시까지 8시 전에 끝나면은 내가 코에 치약 바르고 8시 넘어서 끝나면 아니 아니 그런게 어디 있어? 별징이가 치약 바르고 아 스턴니한테 뭔가 캐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화면이 아 뭘 캐낼 게 있어요 재밌는 거 없냐 스턴아? 네? 재밌는 거 없어? 아니 뭘 원하세요? 뭐 음 음 음 음 아 생각 좀 하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 어 어 짧아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와야 돼 내가 공격적으로 한다고 쫄 필요 없어 아 진짜요? 그렇지 내가 왜 야 유스턴하면 왜 새끼야 이래야 저런 식의 개그 배워봤자 나중에 못 써먹습니다 저런 식의 개그 배워봤자 나중에 못 써먹습니다 우리말고 다른 데서 썼다가는 싸대기 맞아 빗밤망이 맞아 어 야 지디야 네 차다 뭐야 어디어디어디어디 저기 네 차 어디 여기 우와우와우와 아 이거 진짜 내 차잖아 아 진짜 네 차야? 진짜 내 차인데 아 아까 오토바이 터져가지고 아 아까 오토바이 터져가지고 유스턴 갱기해봐 유스턴 갱기해봐 여기 뭐 오디션 다니네 여기 아 그럴땐 그렇게 바라면 안되지 내가 왜 해야되요 이렇게 해야지 에이 그래도 형인데 어떻게 상혁 싸버려 너도 좀 너가 유스턴한테 배워라 싫어 아니 없어 야 바이유 카톡 중 그만해 이 새끼야 왜 왜 뭐래 카톡을 맨날 해 오줌 쌀 때마다 피고름 나오기 전에 빨리 지껄이라고 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야 이 새끼들 뒤에서 침묵질하고 있었네 아니 이 새끼가 일방적으로 카톡을 한다고 어 어 이 새끼들 나 모르게 뒤에서 침묵질하고 있었네 이거 다이유 죽겠다 다이유 침묵을 해 군대 간다고 개 뭐야 노래 왜이래 이제 다이유 또 나한테 욕한다 그걸 왜 말해 새끼야 이러면서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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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조졌다 개이송 개이송 뭐야 이거 핵이요? 개 다 튕겨 애들 왜 핵 유저가 있어 애들 다 튕겼다 아니 예이 아니 닉네임에다가 코리아를 달고 핵을 쓰면 어떡하니 얘들아 현충이래 저에히 헉 헉 앗 헉 하하 헉 헉 장난 아니야 진짜 아 방금 유스턴이 말한거야? 뭐가요? 방금 니가 말한거야? 아 미친놈들이야 진짜 현중이 이런날에요? 스턴아 툭툭 돌아다니는거랑 비슷한 느낌인가? 앙골 하나 막 던지다가 그냥 걸리면 웃는거고 아니면 마는거야 아 원래 제가 진짜 잘 던지는데 던져 그러면 아 교정을 해서 발음이 안돼요 지금 교정기도 던져 빨리 되는 소리 하세요 한 400되지 않나? 와 핵 미쳤다 왜? 무슨 수류탄을 총으로 쏘네? 수류탄이 초당 30발씩 더 줘 스턴아 이래서 게임은 PC판으로 나오면 안돼 유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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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무시해? 유스턴 마이크가 자주 꺼짐 유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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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 아 다이유 죠осто쪄 divided 다이유야 너 아이유로 하려다가 다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D금너서 다 U로 했지 존나 재미없게 맞아요 방금 두렵게 재미없었어요 베커야 야 이거 힙합 어디냐 아 여긴가 라디오 어 여기다 이 라디오네 로쌈토스 핀 모드 기모 하나 라 우리 끝나갔나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야 으으으으으으으읽 로쌈其實 이게 GTA인 것 같아 어? 잠깐만 그러면 영상 편집할때는 그냥 아무노래 15소 이상 써도 되는거에요? 어 아무거나 쓰라고 했잖아 이거 어? 아 이 새끼들 뭔데 총 쏴 자꾸 우워 어 여기 아닌가봐 맞아요 여기 맞아 너무 멀리 가는데 에에에 어? 에? 물 좀 뛰어내려요? 왜이렇게 멀리가지? 뭐여 여기 뱅뱅뱅 아 노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게임이 풍부해지네 그쵸? 뱅뱅뱅 뱅뱅뱅 빨리 빨리와 너가 운전이야 왜죠? 빨리와 하아 왜 내가 운전이여 8시 전에 끝나겠네 가자 형 스카이프 로그인한거 밑에 오른쪽 아래 뜨는거 안 닥쳐? 뭐여 근데 유튜브에 다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없애 올라가도 노래 상관없으니까 그냥 막 틀는겁니다 저작권 상관없어요 이제 뭐라고? 오른쪽 아래 그 스카이프 로고 뜨는거 어떻게 없애? 오른쪽 아래 스카이프 로고 뜨면서 우리 아이디 막 나오는거? 응 왜? 가르치주면 뭐해줄건데 마이크 오오오오오 마이크? 응 그래 그거 오른쪽 위에 X버튼 눌러서 꺼 어 흠 어 왜? 아 어떻게 됐어 나에게 영생됐어 흠 흠 흠 흠 흠 흠 왜냐면은 지기야 니가 운전을 하고있을때 나는 이게 잘되거든 흠 흠 흠 흠 흠 흠 진짜 군대 진짜 군대 질문과 군대 답변이다 진짜 흠 흠 뭐 좋아하십니까? 너는 나 뭐 좋아할거 같은데 형 왜 이렇게 병사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 이 병사야 진짜 방식도 예비군 가시죠 그래 병사야 흠 흠 흠 누나와가지고 욕도 못하겠네 흠 흠 흠 흠 야 나 다했어 가고있어요 아직 도착 안했어 형한테 비웠잖아요 아직 도착 안했어 도착했어요 했어요 아직도 거의 다왔어요 거의 다왔어요 거의 다왔어요 내가 궁금했다니까 내가 분명히 엿먹으려고 저러는거야 저 본드바는 미친노이 새끼가 잘한다 어 접촉관리 대상이 아닌 부천에 사는 30대 남자가 메르스 1차 양성은 양성은 부천 병원 밖에서 감염됐대 오우 큰일났다 형 밖에 안나가시잖아요 형 집에 오지말라 그래요 전화 조작 그리고 전화 조작 해 작 얼굴 가면서 예 해 작 보기 어디 있다든지 깜짝 시...시...시...이 어디있어? 내가 진짜 이거 얼마나 잘 뚫는지 보여줄게 내가 진짜 그렛나간급 드릴러 보여준다 내가 봐 잘 봐라 그렛나간 봤어? 그럼 군대에서 봤자 형은 그렛나간 다야 군대에서 봐 넌 군대에서 뭐 있는데? 뭐야? 뭐랬죠? 에효사쿠 이기야 너 몇살이지? 저요? 응 스물둘이요 근데 안가? 네? 근데 안가? 내년에 가요 내년에 그렛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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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집중하고 뛰는거 보소 근데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 나이도 못나 가자 나가나가나가나가 지기야 지기야 수레빠야 나가나가나가나가 이 운전 내가 할까? 아직 스무살 밖에 안됐어요 이씨 너 비행기 보이겠어? 네네 그래서 내가 경찰 잡아줄게 가 가 가 고고고고고고고 빨리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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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가오가 아까 가 가 가 가 가 가 오가이 가 가 가 가 가 가 오가이 가 가 가 가 간起 야 이씨 뭘 이렇게 뚱뚱껑켜 이 시 저요 저는 메르셌한테 건 걸릴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어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이 세 명 이상이 아니에요 세 명이 안 돼요 매일 밥 배달해 주시는 아저씨 한 분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고 그 정도 밥 배달이면 위험하지 않아요? 왜? 그 아저씨가 준 거 음식주 받아서 쫙 놓고 그 다음에 손 씻고서 밥 먹어 혹시 그릇에 메르스 묻어있을까봐 메르스가 왜 안 돼? 방금 돌아다니세요 밖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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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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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는 보험한다는 새끼야 메르스도 몰라 너 메르스 환자야 너 감염 받았다가 망해 임마 너 임마 보험 아 너 아니야? 아 너 아니었어? 지금 뭔 소리 하나 했네 야 일곱시 오십 구분이다 와 시X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야 이거 아우트로 봐야 돼 아우트로 봐야 돼 이거 아우트로 봐야 돼 어 그런 게 어딨어 오 야 미쳤다 와 mis fö湯다고 어엉 위험해 넘어가지가 너 어허엋 어허엋 8시 내라주발 と 어허엋 er Several 8시 넘어섰 throne since technicians 나 이 개야 정확히 8시 15초에 깨지잖아 이거 봐 인마 아아 가기 인마 이거 진짜 만약에 저 뭐 걸구사 했으면 개 쫄렸겠다 그치 개 재밌겠어 뭐래 이씨 5분 20초네 이걸 어떻게 깨 또라이 게임이네 와클럽 각도기 2명 나왔습니다 어 자 탈옥으로 초대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케오케오케 탈옥 바로 바로 들어가자 얘야 뭔 소리야 방금 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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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시오브클맨 언제 적게 본드야 시작할거야 정신차려 네 네 네 뭐 네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네 폰으로 보냈습니다 폰으로 안왔어 아예 폰으로 소셜러 폰으로 좀 폰으로 폰으로 좀 폰으로 좀 기다렸다줘 아직 안 나갔어 밖으로 나가면 좋아 나만 말할게 그 때 엔터 쳐줘 어, 나온다 5초 뒤 4 나온다 3 2 1 찍 아 오케이 아 왜 안나와 야 야 초대줘 뭐했어요 안오는데? 다해 초대해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초대해볼래? 아무도 없.. 아 아 소셜로도 보내줄까요? 아니야 소셜로는 안가지는거 같아 뭐야 왜이래 내 차인데 왜 내